여기는 이비가 짬뽕 이라는 체인점 짬뽕집 이구요 오늘의 먹방은 짬뽕집에서 진행을 할 거에요 오늘은 날씨가 많이 습하고 비가 많이 와요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짬뽕이 딱 땡기는 날이어서 짬뽕으로 메뉴를 선택했구요 지금은 짬뽕집 한번 구경을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밖에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비가 살짝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우산을 안 쓰고 나와서 그냥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술의 전당 앞에 있는 이비가 짬뽕집 이에요 자 보시면 짬뽕 오 맛있어 보이죠 여러분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짬뽕 이에요 오늘같은 날 못 땡기죠 짬뽕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제 안에 들어가서 방송 촬영은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사장님의 동의를 얻고 개인적으로 블로그 용어로 쓰겠다 하고서 촬영을 진행할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열심히 방송 동의를 얻고서 그 방송부터 촬영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다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전까지 잠시만 기다려줘요 다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안에서 봐요 뿅 네 저희가 주문을 해야den 아빠가 안 보시고 아직 아셨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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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공기밥 선수들 나와요 뭐하는지 아니 뭡니까 굴치 깐 굴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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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고춧가루 뱃뱃뱃뱃뱃이 짜잔 다 먹으셨습니다 김치는 제가 별로 안좋아해서 이 김치는 단무자 양만 다 먹었구요 여기는 이비가 짬뽕이라는 체인점 짬뽕집이구요 짬뽕이 굉장히 순해요 밑에 광고를 보면은 막 써있어요 저번에 있었는데 여기 보이시죠 속 편안한 짬뽕 매운맛이 아니라 엄청 깔끔하고 개운한 맛이에요 입이 핫덕해지거나 그런 느낌이 없이 제가 애용하는 짬뽕집이구요 비오는 날이면 자주 놀러옵니다 아주 맛있네요 공깃밥까지 이렇게 입어서 먹었어요 가격은 이비가 짬뽕은 10,000원 이구요 짜장면도 팔긴 하는데 한 번도 먹은 적은 없어요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수업에서 한번 오시구요 아주 맛 이비가 짬뽕 맛은 진짜 강력해지는 짬뽕입니다 비오는 날 짬뽕이 생각날 때 한번쯤 오셔서 맛있는 점심씩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짜장면을 다 넣습니다 그럼 과자 잡은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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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